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대상 4년째 초등학력 인증기관인 양원초등학교. 그곳에서 배움의 꿈을 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아 삶과 동생들 뒷바라지라며 뻔했고 배우지 못해 자식들 숙제 한번 돌봐주지 못하고 주눅들어 살던 삶이었습니다. 물론 동생들은 잘 자라주어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늘 마음 한구석엔 배움의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냥 행복합니다. 흥생 수원이었던 책상에도 이렇게 앉아볼 수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열정을 다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수학 영어 공부도 재미있고 한자 공부를 이루어왔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